오늘 여배우들의 드레스코드가 핑크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서운수씨가 입장해주고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배우분들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곳 KBS 연기대상 웨드컵 현장입니다. 왼쪽부터 봐주실까요? 자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. 네 또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우리 서운수씨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에게 한 해 잘 보내셨다고 수고하셨다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서운수입니다. 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황금빛 레인싱도 아직 계속 촬영 중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서운수씨가 입장을 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